저희 살짝 내려오셔서 대역 맞춰주실까요? 네. 네. 손을 왜요? 아, 잘 보실까요? 아, 잘 보실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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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습니다. 잘 보실까요? 네. 네. 아, 좋습니다. 네. 네. 먼저, elles는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 되셨나요? 네, 해주실까요? 진짜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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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다. 네. 셋을 다하яли 때 같이 해볼 거거든요. 커넥트 treble频 연습hy 수 있어요. 그래서 코넥트는 포스, 메인트 포스 여기 에너지 포스 코넥트는 잡아주세요 원투 코넥트입니다 원투는 에너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웃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선 왼쪽이요 시선 왼쪽이요 왼쪽 볼게요 왼쪽 볼게요 아무튼 아무것도 부탁드려요 네, 죄송합니다 자, 그러면 시그니처 또 하트 한 번만 해주실까요? 그러면 그 빠지면 좀 풍풍하니까 하트 하트 오른쪽을 좀 봐 드릴까요? 오른쪽 한번 봐 드릴게요 센터 네 마지막으로 시작 네 네,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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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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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 저희 기사 선고 때문에 장소 필요하신 기사님들은 대기장소에 3층으로 내려가셔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같이 분들... 끝!